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기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혼 사기꾼도 있고 이념 사기꾼도 있고 물질 사기꾼도 있고 사기꾼들에게 넘어가서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특별히 또 사기꾼이 많지 않습니까? 봉다로 작가란 분이 조선일보에 글을 참 맛깔나게 쓰는데 이 봉다로 작가가 참 궁금했는데 오늘 책을 내서 조선일보에서 장문의 인터뷰를 했더군요. 그래서 봉다로 작가가 한 인터뷰 보고 이분입니다. 이 봉다로 작가인데 편의점을 하면서 이제 밤시간에는 또 글을 쓰는 그래서 에세이집을 몇 건 썼네요. 글쓰기를 네 번째 에세이집을 편해가지고 허윤희 기자가 아무튼 주말에서 이분을 다루었네요. 다른 내용은 다 제쳐두고 이 양반이 살아온 인생사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니까 제가 참 한 말씀 드리는 것이 좋겠다. 전남 나주 출신이에요. 어머니가 비슷한 가게를 했고 고교 1학년 시절인 1989년에 전교조의 영향으로 운동권이 됐다는 겁니다. 주변의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분위기에 성장하느냐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죠. 고등학교 2학년 때 NL 계열의 지하조직에 가입했고 조숙했네요. 1990년이면 제가 이제 학위를 모두 마치고 한 직장생활 연구생활 한 2년 차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를 참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죠. 그때는 뭐 이렇게 완전히 다 게임이 끝난 거지 않습니까 사회주의하고 체제 경쟁에서 그때 여러분들 NL 계열의 지하조직에 가입하는 겁니다. 항상 세계사에서 보게 되면 한국인들이 쓰는 언어가 영어가 아니고 한국어지 않습니까 한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사의 조류하고 한 5년 이상 정도의 격차가 항상 나는 것 같아요. 1990년이면 사회주의하고는 완전히 뭡니까 다 게임이 끝난 상태인데 그때 뭡니까 이 젊은 고교생이 NL 계열의 학생 지하조직에 가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렵에 뭐죠 법무부 장관했던 조국 씨도 무슨 뭐 무슨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감옥을 잠시 살았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못 읽으면 개인적으로 고생하지만 집안의 가장이 그러면 집안 전체가 고생을 하고 지도자가 여러분 그거를 못 읽으면 민족이나 사회가 생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끝난 게임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떻게 된 건지 지금도 똑같은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거니까 기가 찬 거죠. 이 봉다로 씨가 전남 나주에서 이런 나가지고 이 지금 가는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1 때 1989년대 정교조 영향으로 운동권이 됐고 1990년에 NL 계열의 지하조직이 들어갔고 1999년도에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낸 겁니다. 사람이 똑똑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소주장학생이나 술집을 열었다가 실패하고 그 뒤 상정해 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 데일리 NK 논술실장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편집장 이 7년간 북한 인권운동을 정말 다른 사람하고 달리 다양한 경험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 동안 북한 정권을 추종했던 날들에 대한 나름의 속제 시간을 갖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북한 관련된 NGO 활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런 젊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완전히 사기 이념에다 이런 쏟게 만들었으니까 키가 찬 거죠. 유독 대한민국의 그게 여러분들 좌익들의 역량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 1990년대 여러분들 전후를 해 가지고 연구소 생활을 시작할 때 제가 개막한 것은 사회주의하고 게임이 완전히 다 끝났는데 반사회주의 사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책들이 거의 대한민국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우익이라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물질이 융성할 때 정신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활동을 전혀 안 한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 또 한번 들어보시게요. 봉다로 편의점 주장이자 작가이신 분이 10대 후반과 20대 늘 어떤 이념이나 가치를 찾아야 맸다. 이때 딱 무게를 잡아야 되는데 역설적이게도 전투경자로 군 복무를 하면서 돌과 하연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기두르던 입장에서 막아내는 입장에서 보니 처음으로 방법론에 대한 회의가 들었다. 내가 추종했던 이념이 현실과 어긋나고 있고 여론의 상식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반성이었다. 우리 학교 캠퍼스에서 청년이 죽은 채로 발견됐다. 대학 총학생의 간부들이 전남대입니다. 청년을 경찰 불학지로 오인해 학생의 시로 끌어가 고문한 사건이었다. 사람이 죽자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사고사로 위장했고 조작극을 주도한 인물 가운데 몇 명은 내가 알던 이름이었다. 그 무렵 북한에 수백만 명이 굶어 죽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게 아마 1994년 무렵일 겁니다. 결국 사상적 이별을 결심하게 됐다. 사상이란 것이 이렇게 겁나한 겁니다. 이 젊은 친구가 건강하고 건설적이고 올바른 사상을 젊은 날을 가졌으면 이 정렬을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 자기 시행을 더 윤택하게 했겠냐 이야기죠. 오늘 평소에 봉다로식 글을 자주 읽으면서 어떤 분인가 궁금했는데 본인이 그런 인생사를 보면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사회는 이념의 전쟁이라는 것이 항상 진행 중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이념의 전쟁 중에서 특히 좌파들은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절대 자신들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친중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야심이라는 것은 지금 날개를 달고 있는 거죠. 잠시 수면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선거를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은 낭만이 아니고 체제를 지킨다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일이고 가족을 지키는 일이고 사회를 지키는 일이고 재산을 지키는 일이고 행복을 지키는 일인 거죠. 그것을 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중요성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전시가 되면 북한하고 이런 경제력 차가 100배가 나고 200배가 나고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핵을 때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 뭘 뭡니까? 그런 격차가 뭐가 중요합니까? 월남이 여러분들 월명 한 겸 그냥 경제력 격차가 떨어졌어 이런 군사력이 떨어졌어 여러분들 패배했습니까? 저는 이 2년 전쟁이라는 부분을 일찍부터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썼던 책이 이게 여러분들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할 때 나왔던 것이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우익을 여러분들 보호하고 옹호하는 그런 사상적 기반이 한국에 거의 일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만들었던 것이 자유주의 시리즈라는 것을 만든 겁니다. 이게 지금 한 7, 80권 정도 나왔을 겁니다.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이게 97년 책입니다. 이게 다 이념과 관련된 겁니다. 다른 유튜브들하고 출발점 자체가 다른 겁니다. 저는 출발점 자체가. 원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으로 출발한 거죠. 이게 97년 6월에 나왔던 시장경제와 그 적들의 한 책입니다. 체제를 누가 위협하는가. 이때 여러분 30대인데 이때부터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했던 겁니다. 지금도 한 30년 전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그다음 나왔던 것이 99년도 2월 달에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입니다. 다수결이라는 것이 결국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랑하려고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봉다로시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분들이 좀 젊은 날에 이렇게 양서 올바른 그런 사상이나 이런 부분을 체계를 이해하는 걸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것이 98년도 5월 30일 날 기업가라는 책입니다. 이건 뭐 사업가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하이애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we are all entrepreneurs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업가인 겁니다. 살아가는 자체가. 그런 정도의 여러분들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갖고 살게 되면 절대 좌파적인 사계에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드는 겁니다. 그다음 제가 여러분들 조직을 떠나 가지고 1인 기업가를 홀로 쓰게. 이게 2003년 책입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2019년도에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 그게 일관되게 뭡니까 사상이라든지 이념이란 무장이 없으면 삶의 전쟁터에서 개인이든 회사든 나라든 간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30년 동안 변함없이 여러분들 내려오는 겁니다. 삶은 여러분들 세계관이 전쟁에서 저게 되면 물질도 잃고 다 넘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냥 물질이 전부 다 하지만 그 물질이 정신이 났기 때문에 정신이 무너지게 되면 정신이 여러분들 전쟁터에서 지게 되면 뭐죠? 다 흡수가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을. 이념의 전쟁이란 것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이 아주 봉다로시 어떤 분인가 궁금했는데 전남나주 출신으로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아주 참 그래도 이런 분들이 좀 젊은 날에 양서 많은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올바르게 묘사한 그런 양서를 접할 수 있었으면 그러면 완전히 뭐죠? 날개를 달 수가 있었을 건데 그냥 사람들이 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사람이 완고하고 완악하면 개인이 비용을 치르는 것이고 가장이 완고하고 완악하게 되면 식솔들이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지도자가 여러분들을 완고하고 완악하게 되면 그 사회나 민족 전체를 완전히 뭐죠? 고통과 고난의 너브로 뭐죠? 몰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자립자존 정신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다수를 차지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결국은 무임성차와 여러분들 포퓰리즘과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능력 있는 사람은 다 떠나는 것이고 그렇게 세상이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무식한 사람들이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 조작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 조작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 조작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